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군입니다 mlb 더쇼 23 로드 투 더쇼 마무리 투수 정우영 키우기 드디어 정우영 지난화에서 트리플 a 콜업을 받았습니다 자 올스타전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반기 들어가고요 더 햄과의 3차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부터 등판합니다 정우영 3대0 상황에서 올라왔고요 트리플 a 대비작 갑니다 오 좋아 3루수 나이스 수비 3루감 빠지는 거 되는 거라네 오 좋고요 확실히 트리플 a 올라오니까 애들 수비도 좋네요 오 바깥쪽 걸친 거 잡아주고 그렇다면 아하 너무 빠졌고 아하 좋아 그렇지 어 돌았잖아 그렇지 3루수 좋아요 나이스 어 품수 아주 좋았어 대비처 3진 나옵니다 오우 자신감 생기면서 컨트롤 게이지 두꺼워졌고 오 근데 어휴 위험하죠 슬라이더 슬라이더 나이스 좋아요 먼저 붙는 거 느낌잠 들고 자 정우영 2차전에도 등판합니다 1대0 상황이고요 1대0 상황이고요 9의 말 한 점차 상황이 있으면 바랍니다 2세이브 갑니다 어 몸쪽 좋아 보프요 슬라이더 그쪽으로 어색 아 이것도 콜트 잘하네 칫 자 자 그 자 자 으 야 이거를 이런 조금 이런 어떤 scient 오 쉽지 않은데 진짜 잔 던져야겠다 아 야 이거 결국 안타드네 아 확실히 트리플레인 다르네 오 2루 아웃 됐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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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루수 판단 좋았다 여기 안좋은 공에 번트 치면 안되지 아 저걸 또 커트한다고? 그렇지 체인지업 나이스 다시 돌렸다 스트라이크 일단 좋구요 자 슬라이더로 오 나이스 와 미션도 성공하고 이 세이브 좋습니다 자 정우영 3차전에도 등판합니다 2점차 상황이구요 어? 아 몸쪽 목숨살인데 미켰고 어? 뭐야 인형? 와 저런 방아지 상황 다 뭐냐 2점 차기 때문에 어? 병살이나 초심 딱 좋은데 체인지업까지는 타임이 깨졌고 아 아 아 체인지업 하나 가보자 아 아 그렇지 오 오 나와주네 오 하이패스트 볼 자 자 뭘로 가볼까 이거 가자 아 4-4-9가 낫지 그래도 4-4-9가 낫지 그래도 원스닥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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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빠졌고 이쯤에서 왕급 조절로 체인지업 하나 아 너무 빠졌는데 어 어 어 어 끈질기네 그렇지 어 루키 삼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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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럽셉이라서 좋아요 자 정우형 1차전부터 올라옵니다 3점차 상황이고요 여기 있죠? 오 바깥쪽 잡아주네 나이스 떴죠? 이거 잡아야 돼 육샤 오 슬라이드 좋고 하나 더 오? 아 저거를 아 너무 좋았던 거 아니야? 오? 아니 바깥쪽은 벗어나면서 저걸 안 잡아준다고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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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좋아 좋고 슬라이더 목적으로 하나 어? 아 이거 치네 바깥쪽 체인저 아하 그렇지 보라스 나이스 좋아요 3분수 아이 3분수 자 정우영 5차전에도 올라옵니다 야 이번화도 트리플에 올라와서 7세이구 까지 가능할래나 3차전은 솔직히 3번 다 올라올 수 있는데 6차전은 6번 다 올라오는거 못본거 같아 6연전은 체력적 부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거 같기도 하거든 좋고 3점 차이점 부담없어 좋고 3점 차이점 부담없어 그렇지 잘 가고 좋고 저 타자상 좋구요 정우영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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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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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 좌익수 그렇지 아 이거 10초였는데 어쩔수 없었다 어? 어? 강만이 던거 아니냐? 어허 이건 또 잡아주네 이쪽 라인을 좀 공략해야되나? 자 자 이거 슬라이더 하나 빼주면 아 이걸 커트한다고 오 오우 좋아 오우 시키였는데 나이스 나이스 자 오마하와의 6연전에서 오 정우영 그래도 4세이브 거뒀습니다 팀도 6연전 중에 5승 1패 거두면서 거의 스윕 거뒀구요 오늘 트리플에이 첫 데뷔전 해가지고 몇 경기냐 9경기 나와서 7세이브 거뒀습니다 대박이에요 성적 좋고 아직까지는 실점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세이브 부분 보면 트리플에이 세이브 선두가 34세이브 거든요 오늘 벌써 7세이브 했고 아직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팀이 승리만 많이 거둬서 세이브 상황만 많이 나오면 정우영 막판에 세이브왕 구원왕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 순위 한번 봐볼게요 와 좋지 않네 일단 1등이랑 9경기 반 차이고 2등이랑도 8경기 반 차여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컵스랑 배츠 얘네들만 좀 제끼는 거를 좀 단기간 목표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하반기이기 때문에 자 로스터 보면 조지 로페즈 74고 정우영이 67까지 오버로 올라와서 많이 좀 따라잡았기 때문에 사실 7 정도 차인데 하반기 반 시즌 안에 7 정도 오버로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에 메이저나 또는 다다음 시즌 전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LB 더쇼 2,3 로드 투 더쇼 마무리 투수 정우영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